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기억해야하는 스윙 핵심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평소에 골프 다이얼을 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스윙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더 잘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골프가 어렵습니다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아이언이 안되고 아이언이 잘 되면 어프로치가 안되기도 합니다 거리가 좀 날 때 방향성이 좀 틀어져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핸드캡 귀신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슬럼프가 몇 주씩 계속된다면 그래서 연습도 하고 사실 점검을 해보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정답입니다 스윙은 세월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체크포인트를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잘 정독을 하셔서 라운딩 할 때 사용하시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어드레스와 스윙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중심으로 스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윙은 회전 운동이므로 무엇보다 축이 중요합니다 어드레스에서 상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짐으로 척추라인 즉 스윙축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몸을 회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구본처럼 옆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해서 이렇게 중앙을 향해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12시 반방 쪽으로 섰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식으로 스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체 힘을 빼려면 어드레스 때 숨을 크게 내쉬다가 또 이렇게 참고 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이나 어깨 팔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경직되고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어드레스 때 숨을 크게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그러면 이제 상체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 이제 상체가 힘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마슨이 이제 하는 방식입니다 숨을 심호흡을 하다가 잔뜩 숨을 들이신 다음에 반을 내쉬 후에 참고 이제 끝까지 스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권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심호흡을 해서 숨을 잔뜩 들이시고 참고 공을 칠 때 이제 숨을 조용히 내쉬면서 공을 치고 이렇게 스윙을 맞추는 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토마슨의 방식 반 참고 반을 내쉬 후 참고 스윙하는 방식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스윙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왼쪽 등을 비틀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백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드레스 때 양팔로 형성된 삼각형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체와 손이 일체감 있게 백스윙이 되면서 어깨 회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 시에 상체 해제를 잘 시키려면 양쪽 어깨가 사이좋게 움직여야 합니다 백스윙 할 때는 왼쪽 어깨를 밀고 오른쪽 어깨가 비껴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어드레스 한 다음에 왼쪽 어깨와 그립, 클럽이 하나로 움직이는 원피스 테이크 어웨이를 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립이 오른쪽 바깥 선상에 왔을 때 오른쪽 어깨를 이번에는 비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어주기가 지나치면 스윙이 생기는 것이고 비껴주기가 지나치면 리버시, 피벗이 생깁니다 양쪽 어깨를 사이좋게 밀어주고 하는 것이 밀어주고 또 비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향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운스윙으로 전환할 때는 하체가 출발을 리드하도록 하자 즉 하체로 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백스윙 탑에서 왼쪽 골반을 틀어주기 전에 왼쪽 골반을 오픈시키기 전에 또 회전시키기 전에 엉덩이와 골반 부분을 우선 왼쪽으로 살짝 슬라이딩 밀어주는 동작을 해야 회전축이 약간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야지 다운스윙 때 상체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체와 하체를 분리한다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상체 회전을 원활하게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고 또 체중도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이동입니다 다운스윙에서 왼쪽 어깨가 낮고 오른쪽 어깨가 높아야만 체중이동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왼쪽 어깨가 갑자기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가 갑자기 떨어지면 체중이동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시 방향으로 팔을 펴서 이렇게 던지는 클럽을 던지는 그 팔로우 스루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운스윙 초기에는 왼쪽 어깨를 낮게 떨어뜨리고 오른쪽 어깨가 높아야만 체중이동이 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이동이 잘 돼야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여섯 번째 릴리스입니다 릴리스는 공을 손목에다가 손목을 공에 풀어내는 것을 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을 치기 전에 손목을 먼저 풀면 안됩니다 특히 오른손 손목 쿠킹을 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을 치기 전에 오른손 힌지가 다 펴지면 안됩니다 약간 덜 펴진 상태에서 공을 치고 물론 오른팔도 다 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이 여섯이라고 하면 다섯시 지점에 오른손 힌지가 펴지고 오른팔도 쭉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릴리스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운스윙과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을 타겟 방향으로 돌린다 그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이르면 백스윙을 탑을 할 때부터 가슴을 타겟 방향으로 돌린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을 돌리면 팔과 손 클럽 헤드가 아주 자연스럽게 몸통을 따라 돌아갑니다 헤드 스피드가 그러면 빨라지고 공에 체중이 실려서 거리를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스윙 핵심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의견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억해야 하는 스윙 핵심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